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고성군 쪽에 있는 봉포항 쪽에 있는 화로앤센터의 석이네 시북 6호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하고 2층에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자리도 너무 넉넉하고 주차장 공간도 너무 넓어서 찾아오기에는 엄청 좋습니다 게다가 중매인이 직접 물고기를 다 관리하면서 직접 손질하면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엄청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집은 전국백대 맛집으로 선정된 집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화로는 시가에 판매하고 있구요 네 그만큼 갓 잡아온 싱싱한 화로들이 수족관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스타렉스로 뭐 픽업 서비스까지 다 해주니까 뭐 움직이기에는 움직이기에는 아주 편안할 겁니다 네 대게하고 여러가지 해산물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얼른 싱싱한 해산물을 먹으러 갑시다 너른 싱싱한 해산물을 먹습니다